안녕하세요 정다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디볼 틀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정면 오른쪽 앞으로 왼쪽 다시 위로 왼쪽 앞으로 오른쪽 허리를 곧게 피면서 원을 크게 돌려주세요. 다시 반대 두번 다음 동작 옆으로 밀고 정지 반대 정지 허리 근육을 옆에 늘리는 느낌을 생각 한번 해주세요. 옆으로 옆으로 정면 위 계속 반복해주세요. 좌우로 허리를 필베트 해주세요. 좌우로 허리를 필베트 해주세요. 좌우로 허리를 필베트 해주세요. 좌우로 허리를 필베트 해주세요. 두 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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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다리 똑같이 앞으로 쭉 뻗어서 정지합니다. 허리를 틀어주세요. 반대로 옆으로 스텝합니다. 왼쪽 왼발 뒤로 오른발 뒤로 복복을 크게 해주세요. 근육을 늘리면서 아래 방향으로 허리를 피면서 교차도 멀리 멀리 다리를 보내주세요. 네 좋아요 네 브디치합니다. 5 6 7 8 5 6 7 8 빠르게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7 8 돌려서 관절을 펴주세요. 그렇죠 4 5 6 7 8 골반 돌리면서 1 2 골반을 크게 크게 밀어주세요. 관절 펴고 네 좋아요 4 4 5 6 7 8 다음 동작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팔 두치 관절을 고정하면서 옆으로 내려주세요. 5 6 7 8 다음 동작은 옆으로 밀면서 동작을 더 크게 7 3 4 5 5 5 6 7 8 다음 동작 1 스터디 펴고 4 브루스 펴주세요. 3 4 5 6 7 8 4 5 5 6 7 8 1 2 5 6 5 6 6 7 8 1 2 3 4 5 6 5 6 7 8 8 팔 동작 빠르게 1 2 3 4 5 5 6 7 8 2 2 3 4 5 6 7 골 위로 1 2 크게 크게 틀어주세요. 3 4 4 6 7 8 5 5 6 5 6 5 6 6 6 6 7 6 6 7 6 6 6 7 8 6 7 8 6 7 8 9 9 10 10 10 10 10 5 5 6 7 8 네, 후지합니다. 5 6 7 8 1 5 6 7 8 1번 더 5 6 7 8 5 6 7 8 6 6 7 8 8 9 9 10 10 10 10 10 10 11 10 10 11 10 11 14 14 14 15 15 15 16 15 16 13 15 16 16 17 16 반대 방향 빠르게 정지하고 옆구리 근육만 사용해주세요 4 5 6 7 8 다음 동작 체중을 뒤꿈치에 실어주세요 시선 정면 허리 펴고 7 8 1 크로스 3 4 5 6 7 8 8 5 7 8 한 번 더 5 6 7 8 8 9 9 11 12 13 14 15 15 15 15 15 16 15 16 15 16 16 빠르게 정지하면서 빠르게 정지하면서 2, 계속 반복하세요 3, 더 낮게 앉으시고 허리 플립해요 5, 6, 7 5, 6, 7 힘내세요 힘들어 또 끝까지 쉬지 말고 따라해주세요 3, 4 좋아요 그렇죠 잡고 끝까지 좋아요 다음 품착 1, 업 3, 체중을 뒤꿈치게 실어줄게요 시선 정면 보고 5, 6, 7, 8 한 번 더 1, 몰고 2, 몰고 3, 4 2, 몰고 5, 4 5, 6, 7, 8 그렇지 시작합니다 5, 6, 7, 8 2 5, 6, 7, 8 2 5, 6, 7, 8 5, 6, 7, 8 그리고 1, 2 손이 피세요 부품 크게 부품을 크게 해주세요 앞뒤 앞뒤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부품의 간격을 크게 해주세요 허리를 붙여주세요 4 6 6 7 8 반대다리 바꿔서 2 3 4 5 6 7 8 다음 동작 1 2 허리를 곱게 펴고 몸통을 고정해주세요 4 앞쪽 무릎 튀고요 4 네 좋아요 6 7 5 6 반대로 틀어서 틀 몸통 고정하시고 3 3 4 4 5 5 6 7 7 5 6 한 번 더 1 2 2 3 4 5 5 6 6 7 7 5 6 마지막 1 2 2 3 4 4 5 5 5 6 7 5 6 10 8 1 5 6 7 8 여러분 힘내시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반복합니다 오른쪽 왼쪽 허리 펴고 두 개 5 6 7 8 계속하세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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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한 번만하여 두 두 두 두 두 두 두 2 Sat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쭉 펴주세요 다음 동작 허리를 펴주세요 반대자리 여덟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9, 10 몸을 더 낮추세요 허리 펴고 1, 2, 3, 4, 5, 6, 7, 8, 8, 9, 10 한번 더 합니다. 1, 2, 3, 4, 5, 6, 7, 7, 7, 8, 9, 10 1, 2, 3, 4, 5, 6, 7, 8, 크로스 다시 한 번 더 5, 6, 7, 8, 2 2, 3, 4, 5, 6, 7, 8, 크로스 두꺼운 크게 하면서 근육을 늘려주시고요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5, 6, 7, 8 계속합니다 허리 피면서 늘려주세요 반전 좀 끼시고요 4, 5, 6, 7, 8 다음 보자 옆으로 옆으로 목공을 크게 하세요 체중을 뒤꿈치에 실어서 4, 5, 6, 7, 8 계속하세요 2, 2, 3, 4, 5, 6, 7, 8 다음 보자 뒤로 안고 천천히 업 2, 업 3, 천천히 업하세요 4, 업 5, 천천히 3, 뒤로 멀리 가주시고요 7, 천천히 5, 6, 7, 8 반대로 안고 업 안고 업 3, 천천히 4, 뒤로 앉아주세요 5, 계속 피면서 업 6, 업 5, 6, 7, 8 5, 6, 7, 8 5, 6, 7, 8 클로스 5, 6, 7, 8 앤 오픈 5, 6, 7, 8 클로스 5, 6, 7, 8 클로스 2 3 5, 2, 3, 4, 5, 6, 7, 8 계속합니다 2 2 3 4 5, 6, 7, 8 계속합니다 2 5, 6, 7, 8 6, 7, 8 계속합니다 3 5, 2, 3, 4, 5, 6, 7, 9 계속합니다 다음 동작 2 뒤로 밀었다가 1, 2, up, 3, up, 4, up, 5, 천천히, 3, 발끝 피면서, 7, 쭉 뻗고, 8, 5, 6, 반대 방향이야. 1, 올리고, 2, 천천히, 3, 무릎을 펴주세요. 발끝 피면서, 4, 5, 6, 천천히, 7, 8, 5, 6, 3, 4, 5, 6, 7, 8, 2, 이제 마지막 한 채 명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끝까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6 7 7 8 6 8 8 7 9 10 10 10 11 7 7 8 11 12 12 13 14 12 5 6 7 8 1 2 3 4 5 6 7 라이드 누르세요 모으고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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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누르고 발끝 바깥방에만 잊지 마세요 4 2 3 한 번 더 합니다 2 3 4 2 2 3 4 3 2 3 4 1 2 3 4 옆으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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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아서 버티면 더 골반을 미세요 3 3 4 5 6 7 7 8 네 그리취합니다 5 6 7 8 2 3 1 5 8 5 3 5 8 5 5 6 7 5 5 5 5 6 5 5 5 5 5 5 6 5 6 6 6 7 8 5 5 5 6 5 5 8 1 2 5 5 5 6 5 6 6 7 5 6 5 5 5 6 5 6 5 5 5 6 6 7 7 5 6 5 5 6 6 6 6 7 7 7 5 6 6 7 6 7 7 8 7 8 7 7 7 8 8 9 10 10 10 10 9 9 10 9 10 10 10 10 11 12 14 15 20 2 1 2 불법 크게 2 1 더 낮춰서 1 버티세요 불법 크게 3 4 4 5 6 6 7 7 4 5 계속 할게요 모으고 5 마지막 오픈 6 7 8 앤 크로스 자 스트레칭합니다 부대도 모아서 편안하게 하시고요 정시합니다 다시 천천히 아래로 향해서 머리를 떨구세요 다시 왼쪽 쭉 밀고 앤 업 반대 방향 1 2 3 4 앤 업 다리 벌려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허리 피면서 앤 업 자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쭉 미세요 2 3 4 앤 업 자 볼을 끼우고 천천히 몸을 틀어줍니다 3 시선 같이 따라가시고요 4 4 6 7 8 다시 반대 방향 천천히 2 3 4 5 6 7 8 다시 한 번 더 1 2 3 4 5 6 7 5 5 5 6 5 6 8 천천히 옆으로 넘기세요 3 5 6 6 7 반대로 천천히 늘리세요 6 6 7 6 7 다시 한 번 더 3 2 3 4 앤 업 6 7 8 반대로 4 2 3 4 앤 업 자, 훈을 뒤로 마주잡고 그대로 천천히 몸을 내려주세요 3 4 앤 업 6 7 다시 오른쪽 손을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쉬세요 5 6 7 이제 왼쪽 방향으로 천천히 내리세요 3 4 앤 업 6 자, 이제 몸통 사크를 합니다 부드럽게 허리를 피면서 가슴으로 눌러서 원그리세요 2 반대 두 번 1 앤 3 자, 오른팔 위로해서 안쪽을 쭉 늘려주세요 4 자, 그대로 멈추시고요 4 8 다시 반대쪽 팔꿈치 안으로 당겨주세요 5 6 7 8 앤 시선을 옆으로 쭉 늘려주세요 3 4 5 6 7 8 반대 방향 똑같이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3 4 4 6 7 8 앤 천천히 두 번 부드럽게 돌립니다 앤 2 앤 2 앤 2 앤 2 앤 2 앤 2 앤 2 앤 2 앤 2 앤 2 앤 2 앤 2 앤 2 앤 2